19세기 후반, 독일에서 탄생했으며 농장에서 쥐와 같은 해충을 퇴치하고 경비견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이 견종은 스탠다드 슈나우저와 다양한 소형견을 교배하여 개발되었습니다. 특히 애플라인 핀셔와 푸들이 주요 교배 품종이며 강인한 성격과 지능을 유지하면서도 소형화되었습니다. 소형화된 크기 덕분에 농장에서 해충을 퇴치하는 데 매우 유리했습니다. 1890년대에 독일에서 처음으로 공식적인 기록에 등장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 중에도 농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전쟁 이후 미국과 유럽에서 반려견으로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1926년 미국 헨넬클럽에 의해 공식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가족과의 강한 유대와 활기찬 성격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뛰어난 지능과 훈련 능력은 도그스포츠와 도그쇼에서도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경비견으로서의 본능을 유지하고 경계심과 충성심으로 가족을 보호하고 합니다. 다재다능한 성격과 사랑스러운 외모는 현대사회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